인트로 내 낚아 뜬 거 봤어? 우리 인턴들 첫 번째 결과미션 팀전이더라? 1등하면 식품개발팀으로 팀 대배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? 그니까 작년까진 상금만 걸었다던데 대박이야 난 목숨 걸고 해보려구 어 이영희씨 점심은? 장경준씨 옥상에서 좀 봐요 예? 무슨 일인데요 이영희씨? 장경준씨 네 내 천만원씨가 돼줘요 네? 천만원씨가 돼달라구요 제발 부탁이에요